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기초를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잠깐 건축법상 주택의 종류 구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드디어 민간임대주택 기초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말소에 대한 사유와 신청방법인데요. 소주제로 임대주택 자진말소 사유 그리고 위반에 따른 임대주택 말소 사유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말소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말소 사유에는 자진말소 사유와 위반에 따른 임대주택 말소 사유가 있습니다. 우선 임대주택 자진말소 사유는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고 다음에 따른 등록한 날부터 1개월 경과하기 전에 말소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이 경과해서 말소하는 사유가 자진말소 사유에 속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포괄양도양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양도허가를 받아서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한테 양도하는 방법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단순 중복이나 오류로 등록한 경우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자진말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위반에 따른 임대주택 말소 사유인데요. 위반이기 때문에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이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위반은 이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리고 등록 후에 민간 임대주택을 일정기간 취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임대기간 동안 조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임대주택 말소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재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리고 준주택의 용도 제한을 위반한 경우도 위반에 따른 말소 사유에 포함하게 됩니다. 임대주택 말소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렌트홈을 통해서 렌트홈을 접속해서 이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우리의 서류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서를 요하고요. 그리고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서류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은 사업자 등록 증명, 그리고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그리고 건축물 대장, 그리고 주민등록표 초본을 요합니다. 법인은요. 이 세 가지는 동일한데 주민등록표 초본 대신에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필요서류로 요합니다. 이때 만약에 개인의 경우 본인이 직접 말소 신청을 하러 간다면 주민등록증으로 주민등록표 초본을 가름할 수 있습니다. 말소 신청 방법, 렌트홈을 통한 임대주택 말소 신청 방법인데요. 이때는 렌트홈으로 접속하셔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를 클릭하고 그리고 등록 말소 사유를 선택한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필요서류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면 완료가 됩니다. 임대주택의 기초부터 이제 말소까지 강의를 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임대주택 기초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